자 사실 저도 이제 요런 채널 스트립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나이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스페이스원 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뮤니티 탭에 UAD 플러그인들 두 가지 정도씩만 골라주시면 제가 리뷰해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ssl 채널 스트립을 켰는데요 자 사실 저도 이제 요런 채널 스트립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나이가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콘솔을 그 당시에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면은 한 80년대 90년대 이미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계셨던 분들이 아마 이 콘솔들을 직접 많이 활용을 하고 써보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어 저만 해도 이제 사실 이제 그 때 그 나이 때 이 콘솔을 사용해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수 활동하고 할 때도 이제 아날로그 콘솔들이 이제 없어지고 약간 디지털 콘솔 프로 툴 기반으로 다 바뀌고 막 그럴 때였어서 제가 있던 스튜디오에도 사실 이 아날로그 콘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직접 만져본 적은 사실 몇 번 없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아날로그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uad 있는 플러그인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자 ssl 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스펙 이었어요 이제 이 채널 스트립 안에 거의 이큐드 뭐 4밴드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컴프레서랑 뭐 익스팬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달려 있어서 필터까지 이런 식으로 다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물론 다른 채널 스트립들도 있었지만 80년대 뭐 초반 뭐 70년대 후반 뭐 이때쯤 개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좋은 스펙 이었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활용을 했을 때 조금 더 정교하고 그리고 특히나 좀 펀치감 있는 사운드 이제 요런 것들이 이제 ssl 이 굉장히 조금 사랑 받았던 이유가 아닌가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런 이제 아날로그 하드웨어들은 디지털 플러그인들 하고는 다르게 예를 들어 그냥 사인파만 하나 쏘더라도 그거에 따른 어떤 배음들이나 어떤 노이즈나 요런 것들이 조금씩 생겨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색깔을 더 해주는 존재감들을 더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그런 하드웨어 이펙터들이나 하드웨어를 복각한 플러그인들을 많이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 ssl 채널 스트립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은 어 여기 들어오는 라인에 라인 입력이나 아니면 이제 마이크 증폭을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버튼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따로 뭐 마이크 증폭 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라인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자 요 라인하고 마이크는 요렇게 이제 플립 버튼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 갔을 때 그 당시 이제 젠슨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그 전기 신호를 바꿔 주는 역할을 하는 그 소자가 있는데 걔를 이제 쓸 건지 말 건지 이라고 이제 쓸 건지 말 건지 이제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얘를 이제 눌러서 이렇게 쓰는 상태로 두게 되면은 조금 더 소리가 약간 착색이 조금 더 되는 거죠 약간 브라이트 약간 밝아지는 느낌 따뜻해지는 느낌 끄게 되면 조금 명료한 느낌 요런 느낌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건 이제 위상 뒤집는 거 요건 이제 패드 그리고 오버로드 되는 게 여기 뜨는 게 볼 수 있게 돼 있죠 자 그리고 시그널 플로우는 여기서부터 왼쪽부터 쭉 보시면 되는데 어 입력부터 다이나믹 그러니까 프리앰프 다이나믹 그 다음에 요게 이큐 파트 그 다음 필터 요렇게 나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래시오 있고 그리고 트레셜드 있고 릴리즈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패스트어택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얘를 누르면 지금 이 릴리즈 노브를 뽑았다가 넣었다 하는 느낌으로 보여지죠 뽑혀서 패스트어택이 되고 다시 누르면 이제 눌러서 슬로우 어택이 되고 그래서 패스트 슬로우 어택을 요렇게 보실 수 있고 여긴 이제 익스팬더 또는 게이트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익스팬더 인을 켜야 얘도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 컴프레서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눌러서 컴프 인을 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켜져 있으면 둘 다 작동이 되는 거고 한꺼번에 요렇게 껐다 켤 수도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큐 파트 보시면 벨 타입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셀프 타입으로 누르면 이제 벨 타입이 되는 거예요 뾰족하게 그 다음에 빼면은 눌러서 빼면은 그냥 이렇게 셀프 타입으로 어 쓸 수 있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브라운 모드랑 블랙 모드가 요렇게 이제 바꿀 수 있는데 요 이큐가 이제 브라운으로 쓰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뮤지컬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톤 잡을 때 좋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블랙으로 쓰게 되시면 조금 더 셀지컬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칼로 도려내듯이 좀 더 정교하게 이큐잉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로우 필터에서도 벨 타입 또는 셀프 타입 쓰실 수가 있고 이큐도 사용하시려면 요렇게 버튼을 눌러서 켜 주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어 두가지 시그널 플로우가 있어요 여기서 이 이큐 파트를 다이나믹 사이드 체인으로 이제 누르게 되면은 이큐 파트가 사이드 체인으로 쓸 수 있게 들어가져요 그리고 이게 아니고 만약에 프리 다이나믹 하면은 다이나믹 이전에 이큐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시그널 플로우를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필터가 프리 다이나믹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다이나믹 사이드 체인으로 가거나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4개의 버튼을 이용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원하는 시그널 플로우를 이렇게 위치를 바꿀 수가 있다 또는 사이드 체인으로도 쓸 수가 있다 컴프레서의 사이드 체인 필터나 사이드 체인 EQ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뭐 드럼 톤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이제 라인으로 하면 소리가 작아지겠죠 보통은 이제 라인으로 그냥 쓰시는 게 이 클립에 있는 볼륨 그대로 이제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요걸 마이크 증폭을 쓰게끔 플립을 하게 되면 볼륨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약간 디스토션을 일부러 유발시킬 수 있게끔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라인으로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컴프레서를 쓰기 위해서 컴프를 먼저 켜 줄게요 래시오는 래시오는 한 4대 1 정도 그리고 이렇게 트레쉬홀드를 잡으면 이게 뜨기 시작하죠 패스트어택 자 패스트어택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리가 굉장히 어택 포인트들이 많이 잡히면서 뭔가 앰비언트 사운드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죠 윌리즈를 짧게 하면 더 그죠? 느리게 하니까 조금 드라이해지고 빠르게 하면 더 잘 살아나죠 그 다음에 EQ 파트를 통해서 톤을 좀 잡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EQ 파트를 통해서 톤을 좀 잡아볼게요 자 저는 먼저 톤을 잡고 그리고 컴프가 걸리게끔 해볼게요 얘를 켜서 음 자 이렇게 채널 스트레임만 이용해서 이 드럼의 그 느낌을 한번 좀 잡아 봤는데 자 들어보시니깐 어떠세요? 약간 이 컴프레서랑 아날로그 EQ들을 이용해서 잡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소리가 약간 착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 어떤 소리의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더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컴프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아날로그 하드웨어들을 복각한 플러그인들을 써보시면서 그 어떤 아날로그의 질감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UAD 두 번째 시간으로는 또 댓글 보고서 제가 갖고 있는 플러그인들을 하나하나씩 한번씩 소개를 또 드릴게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